1, 2, 3, 1, 컷! 대단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의견 세븐퐈티나잇! 네, 노블빵을 보면 언제나 K-방을 사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후라이가 우리 베를들에서 무려 13번째, 그 13번째로 합기된 KGS 뮤직뱅크 월드투어를 제시하고 축하드립니다. 네, 저희도 우리 베를들에게 함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아쉬워요? 아이고 아쉬워요. 정치! 특히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신곡 한 번 짧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? 빨리빨리! 아, 알아요!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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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ooo-op-oo-op-oo-oo-o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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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a-op-o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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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op 네, 저희는 비록 오늘 막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더만요. 이 아시는 날 중에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름은 아우토맛 K-POP! 아우토맛! 저기라면 아우토맛 다닐까? 네, K-POP 테이프. 아우토맛 K-POP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여러분, 뮤직비디오 및 베르빈에서 K-POP과 함께 신나게 갈 준비 되셨나요? 자, 앞으로 아우토맛 K-POP의 시동을 벌일 첫 번째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G&A!